어... 먼저 피가세요 먼저 골라야, 먼저 골라야 님들 제가 남는 거 하고 싶어요 취미님도 힐러 하시네 아니요 먼저 하세요 저는 어... 남는 거 하다 보니 힐러를 하게 된 거고 흐하하하하 ittнибудь의 요 먼저 하시면 됩니다 좀 더 높으면 좋겠다 어... 이거 쎄라 쎄라 아.. 엔아가 좋을까.. 젠이타가.. 젠이타가.. 란아? 아.. 젠이타 하셔도 돼요 아.. 젠이타? 오케이 오케이 젠이타야.. 테라? 어.. 여리사님 안녕하세요 쌍안녕 여리사님.. 우리는 언제 이기해요? 이판 이길지.. 3층 애들 몰려있어.. 오 로드그래프 호그 개피 킬! 오케이 빼자 맥크리 3층 왜 안맞냐? 아 로드킬 저 일 한번 주세요 뒤에 윈선 뭐야 나 왜 시발.. 손톱 힌트에 들고 있었어 뒤에 뒤에 막 겐지가.. 겐지네 저 점프 함 띌게요 예잉 야 대지 떨어졌어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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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리퍼 화물! 리퍼 화물! 자리아 화물! 맥크리 있다! 맥크리 있다! 자리아 보죠 아나 정면 2층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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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게.. 로드 아.. 오 오케이 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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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에나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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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갔다 아나 따라갔다 어디? 아 좋구요 아 집에서 살아났어 로드 따는가? 로드 땄어요 로드 땄어요 오케오케 나이스 데리고 오셔야되네 아 저거 개드럽네 뒤엉까지 밀고 라인하자 아 집에서 살아났어 저거 따라갈까요? 이거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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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야 잘필 로드 따라가요 로드 따라가요 로드 따라가요 로드 따라가요 리퍼 오른쪽 방 리퍼하고 아나 오른쪽 방 아나 스매치 빠졌구요 아나 개피 다갔다 맥크리 왼쪽이에요 아 뭐야 아 세명 다 많았어 아 뭐야 나도 다 루시우 보좌 맥크리 오른쪽 아래 로드 그리 빠졌구요 석양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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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 리퍼 개피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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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따왕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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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 자리야 보좌 이거 앞에 나가서 잘라요 배지랑 나왔거든요 예 빨리 가 빨리 가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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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아이고 맥크리요 갑니다 아 맥크리 개피인데 근데 쟤네도 오른쪽 라인 없는거 같은데 이거 지옥력이 확인좀 해줘요 어 내가 알게 여기 지금 위에 수많있거든 위에 리퍼있지않아 리퍼 내려왔다 리퍼 궁 쓸까 아아 아 아 밀려난다 상대 피트 모았어요 모았어요 넷마리 모았어요 맥크리부터 맥크리부터 따줘요 자리야 개피트 보좌 개피트 스치면 죽어요 아 이거 맥크리 아깝다 나이스 자리야 자리야 오른쪽 뒤에 자리야 개피였어 자리야 자기실드 빠졌구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리퍼 궁 쓸거에요 아 안쓰네 리퍼 왕이 아파 저희팀 힐러 없어요 지금 호스트 아 혹시 로봇 다 빠졌어 나이스 로봇 익ông밧받으acağız 아앗 아 節 Wick 도끼 이겨야지 도끼 적공원 아나 2 빠졌고요 아나 반핀 아나 2 없어요 초월 95% 화물에 화물에 자리야 석양 정면 정면 오른쪽 썼어요 자리야 자기 세일 빠졌고요 아나 수면짐 없고 어이구 라인이 미리 안들어가요 저거 방벽 주면 되거든요 아나 오와 오케이 나이스 이정도까지 올 필요가 있나 이제 가면 돼요 아나 궁 없어서 밀고 들어가면 되겠네 일단 이거 로봇을 봐야될거 같은데 궁 쓰면서 궁 쓰고 익숙 주세요 자리야 위에 있어요 위에 리퍼 위에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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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이거 좋다 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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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초월이 끝났어 맥 오른쪽 맥 오른쪽 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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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선 윈선이래 위로 너무 쩌렁쩌렁해 마이클 야 이거 떼줘 홀 쫄거 나올 것 같애 디바 보조아 괜찮아 내려와 이토밖에 없어 타로 타로 용가스이 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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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오래 걸린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오래 걸린거에요? 이 정도면 뭐 흐흐흐 점수 3대 0 공수 변형 뭐 맥크를 나 LW가 로나틱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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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노노 omas 탕 탕 아니요 탕 탕 탕 탕 탕 탕 탕 저 남는거 갈게요 고거 아까 그대로해요 아까 그대로 우영님 맥크를 하시고 맥크를 말고 리퍼 해도 상관없거든요 아 제가 맥크를 더 잘해요 아프리카 맥을 해야죠 잘하는 거 맞아? 나 근데 맥이지 뭐 맥이야 맥 어 나이스 아나 여기서는 좀 한참 들어오면 안 돼요 응 사랑해 큰 거 쓰시는 이유? 마스크 안 들고 닫아서 이렇게 많이 움직여야 돼서 뭐야 뭐야 뭔 소리야 여기서 끝까지 옮겨도 나 학살 끝까지 돌려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끝까지 돌려야 여기서 여기 끝까지 돌려야 한 바퀴 돌려야 이게 한 바퀴가 돼서 큰 걸 써야 돼 한 바퀴를 못 돌려요 이게 마우스 패드가 작으면 내 마우스 감도가 지금 낮아가지고 아니요? PC방에서는 근데 마우스 감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게 마우스 패드가 작아서 요리사님 언제 올라와요? 저쪽 라인 있다 아 뭐야 지금 도발하는 거예요? 지금 1승 1패하고 온 거 제가 어제 한 번 이겨드렸잖아요 아 그니까 오늘 졸리니까 1패였어요 반갑다 아 루아팅 하러 가야 해 화이팅 겐지 만사 빠졌고요 저 맥크리 저 맥크리 공격기에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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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인 돌진 빠졌고요 어 뭐야 와 와 겐지 왠지 통치가 통치 바짝 빠지고 빼빼빼빼 살짝 빼줘 응 스타바 잽 세포트 아 나 반사 아 진짜 총 없었다 통치 개피 아 진짜 라인 2 들어갔어요 라인한테 갑시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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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버렴 띱시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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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백 펜지 개피 아 아깝다 자리야 자기실드 빠졌고요 네 동식증 다 피 자리야 주눈실드 빠졌고요 아 백패니까 힐좀 주세요 맥크리 개피 맥크리 개피 민트 힐좀 주세요 예 아이고 뭐야 라인 오지 감사합니다 겐지 뒤에 백패 아 겐지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뒤에 겐지 피해 나이스 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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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피 없으세요 자리 아니에요 라인 하염 꽉탑 빠졌습니다 이거 원숭이 공 주세요 원숭이 공 주세요 원숭이 공 주시고 2층에 지금 맥크리랑 다 오거든요 아 나 콕쇠 안하겠어 아 미안해 잘했어 잘했어 목소리가 두 번 들려 잘했습니다 아 여기다 아 아 온다 뒤로 온다 뒤로 온다 뒤로 왔다 아 이거 라인한테 하나 아 뒤에 뒤에 상대 하나 다운 아 나 뭐하고 있는지 뒤에 라인 뒤에 라인 상대 라인하고 자리 라인 라인 예 저 일주세요 와 라인박침 같은 곳에서 게임하시니까 두 번 들리죠 루시엘이 공 몇 퍼세요? 공급기 청병 중이야 힐 받아야겠다 공급 썼어요 방금 오케오케 오케오케 트레이서 나왔네 백이 나왔나 트렉이 제가 막퉁합니다 트레이서 3층 백이 치다구 죽다 아이고 와 toy 힐이 lers 힐 척 힐 아 이거 진짜 도대체 내가 먼저 비빌 수 밖에 cia ㅋㅋ 니가 something 같아요 제발 모아 모여라 나이스 이걸 이걸 모아 어 뭐야 망치면 왜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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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나한테 망치셨어 미친놈이 비벼면 안 돼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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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벼 루시우 비벼 최정비기 아하하하 아아 라인 아 아 루시우 잘 비벼데 아 맥크리한테 뛰어가면 개웃기네 아 나 망했다 아 아 어 젖었다 흉력자탄 준비 완료 여기서 숫자 맥크리 할게요 네 어차피 저기 저쪽 위는 살아나니까 들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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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위해 원숭이 아 나 아래로 나고됐어 원숭이 꿀잠 원숭이 꿀잠 오케이 원숭이 따 원숭이 대신 올라왔어요 트리게 B 아이스 아이스 트리까 트리까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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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져봐 원숭이 벤심 아 죽지마 아 유줄게 유줄게 이거 비벼 비벼 보병 보병 잘 보병 아라 수면치 빠졌고요 아 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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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리딜 아 방병 풀딜 그대로 들어갔네 라인피 라인피 내가 비벼게 내가 비벼게 내가 비벼게 내가 비벼게 내가 비벼게 아이고 뽕 못췄다 아 아이고 라인이 나한테만 없어 이거까지만 해도 일단 시간은 비슷해요 살려줘 뻥 찼어요 아이씨 아 여기 뻗구나 아니다 가기다 이거 윈스터를 딸게 없긴 해 노동구 가기다 오케이 나이스 노동구 가기다 이거 그래도 다음됐어? 어 잘못 졌어 원숭이 님한테 줄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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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쥔거 같은데 흐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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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딱 있었어요 에이 잘못 쥔거 같은데 흐흫 공이 차셨네 낚시타 끄져갈게요 오 열파참 열 계속 덮치면 내가 말해주면은 원숭이 혼자 원숭이 혼자 잡아 잡아 그러면 나한테서 버틸게 오우 라인돌치 빠졌고요 암살 당하셨는데 원숭이 꿀잠 원숭이 꿀잠 아하 아하 원숭이 꿀잠 원숭이 꿀잠 아하 흐하하하 흐하하하 겹치질 못해 흐하하하 이따가 흐하하하 석양 비추 흑 나 흑 흑 흑 흑 흑 흑 아 west 흑 흑 나이스 오 원숭이다. 원숭이 빡췄다. 트랙홀잠. 아이고 못살렸다. 아 원숭이 빡췄어. 애 바뀌었어 애 바뀌었어. 공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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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채요. 아 공채꿀. 아 공채꿀. 하지 말고요. 이거 라인. 이거 하세요. 이거 아나님 궁 몇 퍼에요? 20퍼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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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방뱅 내려라 내려라. 한 번 더 꿀잠. 아나 정면 2층. 트랙 아나 불러와요. 트랙 여캠 빠졌고요. 석양 정면. 조심. 원숭이 꿀잠. 어디서 원숭이. 기절할게. 라인돌 짐. 다운. 트랙 트랙입니다. 트랙 여캠 빠졌고요. 다운. 나이스. 투정. 신심. IGTV 이거 쓰러지는 거 볼까? 난 trait 줄 알았네 왜 이렇게 나올까? 지..봐 와... 루리스님 짜취하시네? 아니에요! 정말 저 이상한 사람 만드시네 들켰네? 음... 오 야야!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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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